최근 국내에서 C커머스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무의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살펴보면 수집 대상 고객 정보에 조회한 인터넷 페이지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제공했는데요. 그러나 해외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해결책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정보로서는 선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법에 의거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것에서 적발하는 수밖에 없죠. 문제는 개인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은 물론 정치 성향까지 유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국가기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의 정보 활동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일각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정보 수집을 통해 안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뉴스 토마토 최수빈입니다.